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9시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논다고 말았죠 지금? 열심히 술 마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천회장도 오늘 마지막 방송하고 숙제 마무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해야겠네요. 오랜만에. 막걸리 한잔하고 빨리 취침을 하겠어요. 취침. 그래야지 아침에도 5시에는 일어내야 돼요. 아무리 무대도. 일찌 일찌 일어나야 합니다. 큰일이네요. 잠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 푹 자야 하는데 푹 자지는 못해요. 일찌 일어나. 자동적으로 눈 떠지잖아요. 이제 거의 오토예요. 오토. 시기가 필요 없어요.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정 따위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저와 같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지런한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훈련이 된 것 같아요. 훈련이 됐습니다. 이 방송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참 아주 징글징글하게 제가 한 것 같아요. 징글징글하게. 진짜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저처럼 하루도 안 빠지고 방송한 유튜버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개도 아니야.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데도. 제가 사실은 CG를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참 대단할 겁니다. 기네스북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기네스북에. 3년 동안 풀로 하루도 안 쉬고 방송한 유튜버. 근데 인기가 없어가지고 큰일이다. 요즘 뭐 주가가 뭐 영 찬찬하니까. 지금쯤 9만 전자, 10만 전자 갔어야 하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좀 아쉽네요.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10만 전자 가면 연말에 찐팬들과 같이 한번 재밌게 놀랐는데.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속하는 의미로. 조용히 올 연말을 또 보낼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좋아지겠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아니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월요일날 20일이죠. 이때 이제 배당금 나와요. 배당금 나옵니다. 그 배당금 가지고 재투자하세요. 재투자. 재투자해서 계속 늘리세요. 뭘 늘리냐. 삼성전자 늘려가지고 수량 늘리십시오. 우선주 늘려도 돼요. 그냥 쌀 때 사세요. 지금 근시한적으로 보면은.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멀리 보면은 우선주가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니까 있는 막 본주가 오르니까. 좀 본주 하는데. 본주 하실 분들은 하고. 그렇지 않고 저는 그냥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냥 모아가는 재미로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우선주. 계속 모아가면서 수량을 늘리시라는 겁니다. 겹채기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15,000원이니까. 이 겹채기가 어느 날 또 줄어들 겁니다. 5,000원대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꾸준하게 모아가십시오. 또 때가 되면은 또 좋은 날 옵니다. 영원히 납부라는 법 없어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도 들려드릴 겸.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연 4% 수준이죠. 그 정기예금이. 이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높은 5% 수준의 배당에. 연간 수익률이 10%야. 10%를 넘는 이 고배당 ETF. 이 고배당 ETF 쪽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ETF 상품이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뭐 재수 없어가지고 또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죠. ETF 가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는데. 이 고배당의 대표주자인 은행주 중심으로 종목을 구성해서 이 주가 수익과 이 배당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금투값에 따르니까 올해 연간 수익률 1인 배당 ETF가 뭐냐.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네요.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나와 있어요. 그림에. 이상품은 15.56%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고 연간 분배율이 5.76%예요. 분배율 좋네요. 코스피가 올초에 2,225.67로 시작을 해서 현재 2,460대로 10% 오른 수준인데 코스피 승률을 약간 웃돈다. 그런 성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주식형 상품인데요. 금융 섹터 비중이 40%를 넘고 삼성전자가 14%, SK인X 7%대 비중인데 이 밖에 보니까 DGB 금융지주 5.7%, 메리츠 금융 5.56%, KB 금융 4.46%, 우리 금융지주 4.31%, 신한지주 4.15% 이렇게 해서 은행주가 골고루 담겨있더라. 골고루 담겨있고 은행지주들은 적극적인 주주하는 정책에 국내 은행주를 비롯해서 글로벌 금융주들이 각국의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장점이더라. 장점으로 꼽힙니다. 연간 수익률 2등은 14.32%에 연간 분비의율이 4.51%인 하나로 고배당 ETF네요. 하나로 고배당 ETF. 통상금리나 환율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종목인데 하여튼 이건 금융주하고 통신주가 꼽히더라. 하나로 고배당은 금융주나 통신주의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IBK죠. 기업은행 10.7%, 우리 금융지주가 10% 들어있고 카나금융 9.65%. 하여튼 금융주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나로 고배당이다. 그래서 하나로 고배당 상품을 운영하는 LH 아몬디 자산 운영의 부장이 그래요. 이 상품은 다른 고배당 ETF처럼 높은 배당을 추구를 하는데 높은 배당만 추구하면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오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종목별 최대의 투자 비중을 10% 제한하고 업종 내 최대의 종목을 8개 종목까지 제한했어요. 이 때문에 코스피 승률하고 배당 승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계됐다 옵니다. 연간 승률 3위 14%대의 승률이 보인 코세프 고배당 코세프 고배당도 있는데 K-O-S-E-F 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식 창에 다 검색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좋네요. 연간 승률이 14.11% 연간 분배율이 6.57% 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금융지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JB, DGB, 기업, 우리금융, BNK, HANA, NH 뭐 하여튼 금융지주들로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인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 분산 투자로 변동성을 낮추면서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ETF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인기다. 그래서 연 수익률 13.79%인 타이거 200 금융 ETF도 KB금융하고 신한지주가 많이 있네요. 하여튼 타이거 200 금융 ETF는 연 분배율이 6% 이상인데 은행이 예금금리보다 높고 지난 1년간 누적 수익률 역시 코스피를 앞서고 있대요. 배당 상품으로 매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은행들이 최근에 이자이익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데 비이자이익 부분에 큰 폭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 실적도 증가할 거로 봅니다. 은행주들의 분기하고 중간 배당이 정착되는 한편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하는 은행주가 늘고 있어요. 은행주가 늘려서 주주가치 재고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할 게 뭐냐 배당 ETF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분배금 기준일에 분배락이 있어요. 분배락 배당락이 있죠. 배당락 분배락이 있다. ETF 분배금 기준일 1년에 4번입니다. 1, 4, 7, 12월 12월 결산이 많은 국내 상장사 특성상 실제 배당이 들어오는 시기는 4월에 집중되겠죠. 4월에 국내 ETF들도 대부분 4월 마지막 영업일이 분배금 기준일이다. 그래서 일부러 분배락 배당락 이때 조식 사는 분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 그때 사가지고 싸게 사서 파는 분도 있고 하니까 다양합니다. 사람은 다양해요. 하여튼 배당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배당 연 10% 이상 수준이 고배당을 받자. 고배당도 뭐 좋지 않습니까? 고배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도 좋고 고배당도 좋고 미국 주식주도 없습니다. ETF도 좋고 다양한 투자의 그런 종목들, 섹터들이 있어요. 공부만 하면 여러분들 선택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저는 삼성전자만 여러분에게 고집하고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 주식투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예금조금 넣어도 됩니다. 주식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식투자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주식투자는 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유튜브 나온 사람들 보고 뭔 따라합니까? 배울 것도 그렇게 크게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멘탈 관리를 하면서 저랑 같이 동지혜로 하는 거지 크게 뭐 그게 득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최근에 읽어서 책 읽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감사합니다. dashboard 이렇게 얘기하는 게 этого 問題 itto